야 도대체 얼마나 강렬했나 한 번만 봐봐 뭐야 앞에서부터 뭐 뜯다 뭐야 일단 앞에서부터 엄청 막혔는데 예 일단 앞에서부터 뭐 간이 이거 함몰된거 아닌거?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일단 앞에서부터 엄청 막혔네 일단 뚫어봐야겠다 앞에서부터 많이 막혔네 야 끈 좀 풀어봐 물 얼마 찼어? 반도 안 찼어? 반도 안 찼어? 반도 안 찼어? 반도 안 찼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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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날때 좀 얘기해. 동방 쪽에서 멀리서 나요. 뭔가 소리 나? 사진 많이 찍어. 사진 찍어. 찍어. 터져나오네. 터져나오네. 동아지에서 소리 나라 봐봐 이제 또 터졌어요 아까 막힌데 동아지에서 조금씩 나요 소리 나지 동아지에서 소리 나라 봐봐 동아지까지 간거 같은데 동아지에서 소리를 살짝 써요 그 뒤에 정화조야 정화조에서 나온거야 맨홀 이제 여기부터 끌고 나오면 돼 물이 없다 물을 절반 이상 받아놔야 돼 절반 그래야 작업이 끊기지가 않아 물이 끌고 나오면 돼 물을 끌고 물을 끌고 물이 끌고 물은 끌고 물은 끌고 우린 수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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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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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